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흥 만남과 소통을 주제로 한 제26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방세환 광주시장은 축제 기간 동안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 1원에서 제26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흥 만남과 소통을 주제로 광주 도예 명장전과 중국 도자교류전 등의 전시행사와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도자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조선 왕실 도자기 전시행사부터 명장과의 만남, 가족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축제 연계 프로그램 진행 등입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 대표 축제인 제26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를 기점으로 지역경제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축제 기간 동안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강민채입니다.